범죄심리 인간의 악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맨땅에 해등하듯이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서 등 형사작업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었는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강의는 범죄학 이론과 이론에 기초한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분야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두 분야 모두 기초이론과 함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관심이 높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연쇄살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봅니다. 과학수사 파트는 지문, 몽타주와 얼굴 복원, DNA 최신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관련 실습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사항을 과학수사 이론과 연관시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비행과 범죄, 수사와 인권, 인간의 악과 상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